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구리가 처음으로 오리기저귀를 한 날이에요. 이 오리기저귀는 오리의 체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오리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리기저귀에요. 하지만 첫날이라 그런지 오구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. 오구리 어때요? 괜찮아요? 아이 불편해요. 이게 뭐예요? 아이 거기다 빨간색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? 아이 귀찮아. 빼주세요. 오구리 괜찮아? 어? 따라왔어. 오구리 엄마 때렸어. 이거 빨리 빼달라고 때렸어. 나만 빨간 기저귀를 할 수 없지. 동구리도 빨리 기저귀하고 이리 와서 나랑 놀아야 해. 나만 이렇게 기저귀를 할 수는 없어. 동굴아 어디 있니? 동굴아 빨리 와. 빨리 와서 기저귀하고 나랑 놀자. 동굴이 어디 있는 거야? 동굴이는 무슨 색 기저귀야? 나는 빨간색인데. 너는 무슨 색깔이야? 오구라. 나는 하얀색 기저귀야. 너는 빨간색이네. 너가 빨간색이 잘 어울려 오구라. 우리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. 그치? 자, 우리 기저귀도 했으니까 마음껏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녀볼까? 이리 와. 나 따라와. 오구라. 아? 와! 어디서 맛있는 밥이 막 떨어지고 있어. 그치? 나름 괜찮네. 쟤네들은 뭐지? 이상한 애들이 막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. 그치? 동굴아. 쟤네 뭐니? 빨리 피해가자. 아! 아! 무서워. 무서워. 오구라 살려줘. 이! 얍! 얍! 너 왜 동굴이한테 그런 거야? 동굴이, 내가 복수해줄게. 얍! 얍! 저리가! 저리가! 나쁜 녀석들. 우리 동굴이를 놀라게 하다니. 동굴아, 괜찮은 거야? 내가 있잖아. 무서워하지마. 쟤네들 내가 다 무찔렀어. 자, 우리도 다시 같이 돌아다니자. 동굴아, 괜찮은 거지? 오구라, 고마워. 역시 너밖에 없어. 오구리, 너는 정말 용감한 오리야. 고마워. 그래,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또 놀아볼까? 일요일 BRAND. 데려다니자 볼 시각 Swair 쉐gin 한글자막 by 한효정